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과거는 과거로 정보만 해 주세요! 게해선 사장님, 가그님도 글에서 준비해 눈 봐요! 여러분들! 하고 난 다음에 가글로 정보만 OPT라고! 쉐이버! 자, 두 번째! 가그레인 고객과 변법을 이렇게 정보 다 준비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! 실험 과정을 살펴볼게요! 아직도 안 나간다 아직도 아니면 전학생활이 잘 어울려 아마 3,000 말이나 아니면 아직도 안 나간다 왜냐면 잘 모르는거죠 오, 아이구 할아버지 이제는 빨리빨리 입을게 빨리빨리 입을게 3초만 빨리 입을게 3초만 더 입을게 안 돼 나 지금 불러 봤어 너무 아파 왜 이렇게 불이냐 우리 비가 이렇게 왔어 비가 이렇게 왔어 몽골레 신은 맛있어 신은 무더기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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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하나 먹어야지 약간 You can taste the mushroom flavor and the onion flavor and the shrimp flavor And it's creamy 아 피트 어떻게 먹느냐 다 떨어지네 다 떨어지네 다 떨어지네 음 음 First arm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both of us 그리고 야 보니 따기 너무 추워 and i'm going to go up to practice orchestra because we have a concert tomorrow and we think we're due because the christmas festival is not at all in sync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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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